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월드 JNK 제로 코코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운동은 하이로우라는 운동이에요.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가볍게 제 자리에서 가볍게 한번 걸어보실게요. 오른발 마취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내 발은 멈추지 않아요. 항상 움직입니다. 자, 오른발. 발 맞추고 계시나요? 네. 발 맞추고 계시죠? 가볍게 스텝 터치 양발을 가볍게 사이드로 벌려줍니다. 내가 스텝을 확실하게 찍는다. 나는 스텝 마스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자 맞춰서 하나 둘 가볍게 다리만 모아주시면 됩니다. 가볍게 다리만 모으면서 그대로 레그 펄 하나 자, 넷 대투르 대퇴 사두근을 확실하게 접으면서 레그 펄 고 하나 자, 둘 양손을 확실하게 뒤로 뻗으면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하 하 자, 박자 마치고 자, 한 번 더 레그 펄 고 레그 펄 고 둘 자, 포 자, 쓰리 자, 투 스텝 터치 스텝 터치 가볍게 한 발짝씩 찍어주시고 가볍게 마치 오른발 후 자, 노래 들으면서 다리는 멈추지 않습니다. 자, 이런 동작을 응용해서 가볍게 작품 한 번 나가볼게요. 자, 스텝 자, 둘 자, 하나 쳐볼게요. V 자, 마치 같이 가볼까요? V 스텝 V 자, 마치 자, V 고 V 자, 마치 한 번 더 자, 두 번만 더 가볼까요? 내가 크게 크게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. V V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자, V 굿자 자, 다리를 한 번 바꿔볼게요. 자, 쓰리 자, 투 니업 세 번 하나 둘 자, 셋 왼발 왼발 이번엔 왼발부터 고 왼발 마치 이번엔 왼발부터 왼발부터 고 자, 왼발 계속 움직여 자, 계속 계속 움직입니다. V 자, 왼발 마지막 고 V 자, 이번엔 하면서 보실게요. 걸어요. 마치 뒤로 A 스텝까지 V A 스텝까지 자, V 갑니다. 고 합 자, 뒤로 자, 마치 자, 포 자, 쓰리 자, 투 고 고 자, V 자, A 마치 자, 셋 자, 둘 자, 하나 갑시다. V 자, A 자, 니업 세 번 자, 하나 자, 둘 마치 자, 니업 세 번이 하고 나면 발이 바뀝니다. 자, 오른발 고 V 뒤로 마치 자, 하나 자, 둘 자, 셋 자, V 마치 자, 쓰리 자, 투 자, 원 V 스텝 A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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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니업 세 개까지 추가합니다. 자, 오른발 오른발 V 뒤로 A 니업 세 번 고 자, 하나 자, 둘 셋 마치 자, 왼발 발이 바뀌죠? 자, 셋 자, 둘 자, 하나 이번에 왼발 반대쪽 반대쪽 자, 니업 세 번 자, 하나 확실하게 올리고 나이스 자, 하나 자, 둘 자, 셋 자, 넷 자, 셋 자, 둘 자, 하나 나한테 집중합니다 A 자, 니업 세 번 하나 둘 자, 셋 마치 자, A 스텝이 끝나면서 턴이 추가됩니다 자, 왼발 왼발 A 스텝 턴 니업 세 번 나이스 마치 코코쌤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? 네 좋습니다 자, 오른발 자, 가볼게요 V 스텝 V 뒤로 A 턴 턴 턴 자, 니업 자, 세 번 잘 따라와야 돼 마치 하나 자, 둘 자, 왼발 갑니다 왼발 자, 셋 둘 자, 하나 Go Go 자, 짠 턴 니업 세 번 어려워요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힘내서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쓰리 자, 투 자, 원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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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니업 세 번 하나 둘 자, 셋 마치 하 하 자, 둘 자, 셋 자, 마지막 왼발 가볼게요 왼발 V 뒤로 A 턴 니업 세 번 하나 둘 자, 셋 마치 굿자 자, 이번에 오른발 왼발 연결 오른발이 끝나자마자 연결 V A 턴 니업 세 번 어이구 내가 틀렸네 이번에 왼발 뒤로 니업 세 번 마치 마치 굿 자, 이런 식으로 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코코쌤 아시겠죠? 네 네 이게 한 작품입니다 요거를 연결해서 오른발 오른발 뒤로 턴 니업 왼발 왼발 뒤로 바깥쪽 마치 굿 자, 요 작품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발 자, 원 자, 투 이번엔 두 번 연결해서 다 왔습니다 고고 A 니업 자, 세 번 자, 왼발 뒤로 바깥쪽 턴 니업 세 번 자, 오른발 한 번 더 하는 거 잊지 않았죠? 갑니다 뒤로 자, 턴 자, 니업 확실하게 당겨 당겨 자, 왼발 왼발 뒤로 자, 턴 니업 자, 세 번 오른발 마취 하 굿 자, 가볍게 마취하면서 호흡 정리해 줄게요 자, 이런 식으로 하이로우 동작 작품을 한 번 끝내보았습니다 자, 가볍게 제자리 걸음 호흡 들이 마시기 뒤로 자, 후 한 번 더 호흡 들이 마시고 자, 뒤로 자, 후 오른발 마취 자, 그대로 제자리 스탑 자, 어떠셨나요? 오늘 저와 함께 하이로우 수업을 한 번 진행을 해보셨습니다 자, 신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운동도 효과도 좋고 훨씬 더 재미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,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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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